안녕하세요. 우리는 YGU 영산대학교 조리예술학부 베이커리 앤 베버리지 전공입니다. B&B는 베이커리와 식음료 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이에요. B&B는 K-푸드 특송화 사업으로 전국 조리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특화된 4년제 학부 전공입니다. 그리고 세계조리사 연맹 왁스에서 인증받은 국내 최초대학으로 세계조리 대회에 출전하여 수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리예술학부 전공 취업이 80% 이상의 우수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리예술학부는 B&B 전공을 시작으로 서양조리, 동양조리, K-푸드 전공 중 원하는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B&B는 디저트 카페 문화를 선도하는 유럽 전통 베이커리와 커피 식음료 교육이 특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예술학부는 서양조리, 동양조리, K-푸드 조리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각 조리의 디저트 분야를 융합 개발하는 교육을 병행합니다. B&B 전공은 세계인류 베이커리 앤 베버리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리더십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졸업과 동시에 취업 100%를 목표로 최고의 교수진이 최신의 시설에서 각 개인 맞춤 지도를 실시합니다. B&B는 대한민국 재가 명장 이흥용 책임교수, 프랑스, 일본, 미국 유학파 교수, 체크보틀 및 일본 동경 재가 학교 출신 교수 등 최고의 교수진을 통하여 학생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생은 실정과 이론을 겸비한 고품격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B&B 교육과정은 1학년이 재가 제빵 및 조리 식음료 전공 기초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학습하고요.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초콜릿, 설탕 공예, 커피, 바리스타, 발효 및 유럽 전통 베이킹, 그리고 고급 디저트 등 최신 심화 기술 및 이론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4학년 과정에서는 취업과 장업의 역량에 집중하여 해외 현장 학기제, 실전 장업 교육 및 산업체 연계 제품 개발 중심 캡스톤 디자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습실을 소개할게요. 전용 재가 제빵 실습실에는 첨단 시연 실습 공간과 유럽 전통 베이킹 방식의 독일형 돌 오븐 및 다양한 최신 오븐이 갖춰져 있고요. 카페 운영 실무 관련 전용 실습실, 그리고 유럽형 안전망이 장착된 최신형 믹서기가 갖추어진 넓은 실습실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실습실에서는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는 이태리 최신 에스프레소 기계가 잘 갖춰져 있고요. 각종 기초 조리와 식음료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전용 실습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B&B 전공은 입학 후 전공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전문 동아리인 피에스 몽티를 비롯해서 창업 동아리의 베이커리 탐방활동, 학술 동아리의 대회 준비 및 연구활동 등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보다 기쁘고 의미있게 해줄 내용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B 전공은 21세기 최고의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전공으로 여러분들에게 꿈과 현실적인 성공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베이커리와 식음료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영산대학교 조리예술학부 베이커리안 개버리지 B&B 전공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